법무부 장관께 간략하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보좌관이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할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일인데 장관님 그동안 법사위에 출석하셨을 때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장관님 법사위에서도 똑같이 수사에 관해서 제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좌관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대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하셨고 그 고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2차 제보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어떤 팩트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저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얘기를 잘 듣고 대답하시죠. 제가 단정해서 묻는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수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이 다 포함해서 사건의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저도 신속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의원님께서 이걸 자꾸 언론을 끄집어와서 자꾸 하시는 것도 수사의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저는 자꾸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관님 부담을 갖게 된 것이죠. 질문하는 것조차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장관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정부 질의회나 단골 메뉴였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니 새로운 사실을 당연히 질문할 수 있지요. 이건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니까 다른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시죠. 만약에 병가 처리해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면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장관님의 법률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프지도 않는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건 다른 문제죠. 법률성으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병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죠. 장관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일단 실태가 우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우선 아이가 실제 아팠냐 이겠고요. 둘째는 그 아픈 아이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냐 하는 것이고요. 그거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그 보좌관이 직권남종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면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종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종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